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어머니는 잘 모셨냐 네 아버지 옆에 같이 모셔드렸어요 아휴 너도 참 부모복도 없다 어떻게 아버지 엄마 그렇게 줄초상이나니 그러게 말이야 장인어른 사업 부도난 지 1년 만에 화병으로 두 분 다 이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저가 덕 좀 볼까 했더니 나까지 완전 망했어 나 지금 막 엄마 상 치르고 온 사람이야 당신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니까 그런 거잖아 마음 아프고 속상하다는 사람이 화장장에서는 왜 먼저 갔어? 당신 갑자기 없어져서 한참 찾았단 말이야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데 그럼 어쩌냐 그렇다고 장모님 상중에 자리 비우는 사위가 어디 있어?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랑 화영이 딱 둘 뿐인데 저재가 워낙 똘똘하니까 믿고 간 거지 뭐 화영이도 미국 쪽 일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다고 어쨌든 별일 없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맞사위인데 어떻게 먼저 올 수가 있어? 야 너희 집에서 맞사위한테 뭐 해준 거냐 있냐? 네? 무사히 끝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냐고 해준 게 왜 없어요 어머니 그동안 사업한다고 저희 친정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요 그게 뭐 우리 아들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준 돈이니? 너 보고 준 돈이잖아 괜히 내 아들 잡지 말고 피곤하면 가서 잠이나 자라 그날 밤 왜 전화했어? 나 지금 통화 못해 우리 마누라 옆에서 자고 있다고 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 자기 왜 또 짜증이 났어?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연애 하듯이 숨어서 사귀어야 되냐고 내가 유부남인데 그럼 어떡하냐 아까 낮에도 자기 보려고 화장장에서 먼저 나갔다가 마누라한테 걸려서 얼마나 혼났다고 아니 왜 그렇게 마누라 눈치를 봐? 이제 그쪽 집안에서 돈 나올 것도 없다며 처가 사업은 다 망해서 쪽박찬 거 아니야? 그거야 그렇지 그럼 얼른 그쪽 정리하고 나한테 와야지 나 돈 많은 거 몰라? 알지 아는데 지금 막 모친상 당한 사람한테 이혼하자 그러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지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까지 기다려? 자기 보고 싶어서 내가 죽게 생겼어 이러다 나 초상 찌르는 꼴 볼 거야? 아유 그런 말을 왜 해 무섭게 금방 정리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어 그 대신 둘이 나란히 누워 자지 말고 자기는 딴방 가서 자 알았어 알았어 우리 자기 얼른 자요 뭐야? 누구랑 통화했어? 어머 깜짝이야 당신 안 잤어? 당신 전화 통화하는 소리 했겠지 지금 새벽 2시인데 이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회사 회사 지금 야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뭐야 수상한데 당신 바람난 거 아니야? 뭐래 회사일이야 회사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몇 주 후 여보 휴대폰에 이 사진들 다 뭐야? 무슨 사진? 이 여자가 누군데 당신 사진첩에 이 여자 사진이 이렇게 많아? 아 그거 우리 직원이야 근데 넌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 보이니까 봤지 무슨 여직원이랑 둘이 맛집을 이렇게 다녔어? 죄다 먹는 사진 뿐인데? 그거야 당신이 요새 살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내가 무슨 살림을 제대로 안 해 장모님 돌아가시고 당신 완전 정신줄 났잖아 요새 나 밥 한번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내가 몸이 너무 허해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몸보심 좀 한 거야 당신이 밥 해주는 거 기다리다가 쓰러질 거 같아서 그랬구나 미안해 그동안 내가 신경을 너무 못 썼지 엄마 아빠 아프시는 바람에 그래 신경을 못 써도 너무 못 썼지 시어머니랑 남편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생겼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마음 추스르고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좀 그래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우거지 죽성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만 나돌지 다음날 여보 어디야? 나 지금 여보 회사 앞인데 뭐? 당신이 회사 앞은 왜? 당신 먹으라고 도시락 좀 쌓았지 뭐?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어제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 반성 많이 했어 당신 제대로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해 사과하는 의미로 맛있는 거 많이 쌓았으니까 같이 점심 먹자 아우씨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러냐 진짜 진상이네 왜? 왜 그 나가 있어? 어딘지 말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제육볶음이랑 미역국이랑 당신 좋아하는 거 많이 쌓았다니까 오긴 어디로 와 누가 제육볶음이랑 미역국 먹고 싶대? 그거 집에 가서 먹을 테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 나 바빠서 그딴 거 먹을 시간 없어 왜? 맛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라고 해 아, 자기야 조용히 해 우리 마누라란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 갑자기 뭐야? 옆에 누구 있어? 박원수씨 부인 되시죠? 네, 그런데 그쪽은 누구세요? 저 지금 그쪽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육볶음이랑 미역국 갖고 이리 오세요 여기 주소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뭐야? 우리 남편 휴대폰 사진첩에 있던 여자가 당신이네? 일단 들어와요 여기 뭐 하는데요? 우리 남편이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집이에요 그쪽 남편이랑 나랑 여기서 살림 차렸어요 뭐예요? 아,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 미친 여자네 여보, 여보, 당신 여기 있어? 얼른 나와, 집에 가자 다, 당신 왔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다 무슨 소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당신 남편이랑 나랑 여기서 살림 차리고 같이 산다니까 이 여자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두 집 살림이라도 한다는 거야? 미안해 곧 이혼할 건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이미 마음 정리 다 된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몇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자기야 자기가 이렇게 우유부단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야 자기가 저 여자랑 알콩달콩 제육볶음 먹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날 나쁜 놈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 어차피 정리할 거 이렇게 한 방에 터뜨리는 게 나아 크게 한 방 얻어맞고 끝내는 게 깔끔하고 좋다니까 여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렇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이 남자는 껏대기만 당신이랑 사는 거지 알맹이는 다 내 남자야 그러니까 아지만 알아서 좀 꺼져요 이게 간땡이가 부었나 상간녀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그날 저녁 뭐 구세주?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해? 그럼 돌싱인데 위자료 두둑이 받고 이혼해서 돈도 엄청 많고 나를 하늘처럼 알고 받들어준다고 뭐야? 우리 아들한테 그런 여자가 있어?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여자 어머니가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그 간땡이 부은 여자 때문에 저랑 이혼하겠대요 말리긴 왜 말려? 네? 내 아들이 너보다 더 좋은 여자 찾아가겠다는데 내가 왜 말리냐고 막말로 너 뭐 볼 거냐 있냐? 친정도 망해서 이제 끈떨어진 연신세인데 내 아들이 너랑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업 잘 되고 저희 친정집 잘 나갈 때는 좋다고 돈 얻어다가 막 쓰시더니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도 없다고 하니까 헌신짝 버리듯 내치는 거예요? 왜? 그럼 안 돼? 막말로 애도 없겠다 헤어지기 딱 좋잖니 서로 조건 맞춰 살다가 조건이 달라져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요즘 세상에 백년 해로라도 하려고 했어?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정말 나랑 이혼할 거냐고 에이,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다 뭐? 솔직하게 다 말할게 나 사실 당신 여자로 안 보인 지 오래됐어 뭐라고? 매일같이 장인, 장모, 병수발되면서 병원 냄새 풍기고 다니는 것도 질리고 재수 옴붙은 것 마냥 너희 집에 줄초상 나는 것도 지겨웠다 네가 사람이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너랑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솔직히 너네 집 부잣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집구석 쫄딱 망해 장인, 장모, 줄초상 나 하나뿐인 처제는 지 혼자 살겠다고 미국으로 내빼 계속 사건만 터지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 내 동생 미국 간 건 또 무슨 상관이야? 결혼해서 미국 들어간 건데? 처제가 처가 재산 미국으로 다 빼돌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게 없지? 그저 입만 열면 돈, 돈, 돈 우리 부모님 돈을 그렇게 가져다 써놓고 아직도 부족한 거야?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손대는 사업마다 다 말아먹는 걸 날더러 어쩌라고 네가 멍청하고 사업 소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네 사업 말아먹은 것도 나 때문이냐? 어, 너 완전 불행의 아이콘이야 이 왕재수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끝내자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치냐? 무조건 잡아야지 뭐야? 그 여자가 돈은 얼마든지 준대? 아휴, 잘됐다 잘됐어 내 아들이 어디서 그런 복덩이를 만났을까 이제 내 팔자도 활짝 피려나보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좋아 그럼 재산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주고 그동안 우리 친정에서 빌려간 돈도 전부 갚아 그럼 이혼해줄게 뭐, 뭐? 네가 결혼하고 한 일이 뭐 있다고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 게다가 위자료는 또 뭐고? 네가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잖아 당연히 위자료 줘야지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이다? 나 바람난 것도 다 너 때문인데 내가 위자료를 왜 줘? 그리고 니네 친정에서 빌린 돈은 내가 왜 갚냐? 너는 친족상 도래도 몰라? 그게 뭔데? 부부나 가족끼리는 원래 돈 빌리고 갚고 그런 거 없는 거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게다가 너네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는 거야 귀신한테 갚을까? 정말요? 가족끼리 빌린 돈은 안 갚는 거라고? 당연하지 장인 장모도 가족이잖아 그것도 몰랐냐 이 무식한 여자야? 몇 주 후 도장 찍었어? 여보 이러지 마 아니 서류 가져다 준 게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오늘 결판 내자 빨리 도장 가져와 나는 이혼 못해 나는 이제 가족도 아무도 없고 당신 뿐이잖아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아 진짜 사람 말을 뭐로 듣냐 우리 상실씨가 이혼 서류 가져와야 사업자금 준다고 했다고 얼른 도장 찍어 이렇게는 못 끝내 나 소송할 거야 뭐 소송? 당신이 법에 대해 뭘 안다고 소송이야? 내가 왜 몰라? 바람피운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유책 배우자잖아 근데 내가 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협의 이혼을 해야 해? 나 절대 이혼 못해 김순영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순하고 고분고분하더니 왜 이렇게 변했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겠니? 너 때문이잖아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판 내놓고 위자료도 제대로 챙겨줘 그 전엔 절대로 도장 못 찍어 이게 어디서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쩔어지지 못해? 나쁜 년 아!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제 머리채 잡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재산 분할의 위자료 타령이야? 지집아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거지 같은 게 얼른 내 아들이랑 이혼 안 해? 아! 어머니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머리 다 뽑히겠어요 잠시만요 뭐야? 처제?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 잠깐만요 사진 좀 찍고요 됐다 사진은 잘 찍혔고 이것 봐요 아줌마 당장 그 손 나요 사돈 어른한테 아줌마라니? 저 싸가지를 그냥 너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여길 왜 온 거야? 이혼 도장 찍으라고 우리 언니 머리채까지 잡아놓고 웬 사돈 타령 지금 찍은 사진데 당신들이 울 언니 폭행했다는 증거로 쓸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요 뭐, 뭐야? 무슨 증거? 소송해야죠 이혼 소송 지난주 언니 잘 지내고 있어? 하영아,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언니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한국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언니 혼자잖아 남편이랑 시어머니 계시잖아 난 잘 있어 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 같은데? 언니, 무슨 일 있지? 하영아 사실 나 이혼할 거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네 형부 딴 여자 생겼어 이혼해달라고 난리야 언니 절대 협의 이혼 해주지 마 제대로 소송해서 언니 권리 찾아야지 근데 소송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잖아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언니, 절대 안 돼 내 남편 국제변호사인 거 알지? 한국 법조계에도 아는 사람 많아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럼 언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언니잖아 누가 우리 언니 건드리는 꼴은 내가 못 보지 당장 남편이랑 같이 한국 들어갈 테니까 딱 기다려 현재 시점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해주려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당연하죠 부부야 돌아서면 남이지만 언니랑 나는 혈육이잖아요 처제 처제 헛수고하지마 소송해봐야 건질 것도 없어 그냥 좋게 협의 이혼하자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을 해? 내가 너 탈탈 털어서 알거지 만들어줄게 뭐, 너? 처제 형부한테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른 여자 생겨서 이혼하겠다고 발악하는 마당에 형부 소리는 듣고 싶은가 보지? 소송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덤볐다가 피 보지 말고 조용히 끝내 웃기시네 내 남편이 변호사야 당신 상간녀랑 통화한 내역이랑 문자까지 증거도 싹 다 모아놨으니까 위재료나 준비해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우리 집 돈 3억 그것도 내놓고 하, 나 참 남편이 변호사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친족상도래 몰라?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안 갚아도 된다고 이 인간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당신 바보야? 뭐, 바보? 내가 왜 바보야? 친족상도래는 직계열쪽이나 배우자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직계열쪽이냐? 뭐, 그런 거였어? 그래도 그 돈은 갚을 필요 없지 죽은 사람한테는 돈 갚고 싶어도 못 갚잖아 나한테 갚으면 돼 뭐? 당신한테 돈 받아낼 권리 내가 그대로 상속받았거든 이제 내가 채권자야 그러니까 3억 원 당장 갚아 안 갚으면 사기죄도 추가되는 거다? 어, 난 몰랐지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3억 원은 그냥 안 받으면 안 되냐?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 그럴 때만 가족 타령이야? 너는 가족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머리채 잡고 협박하냐? 그거야, 당신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지 우리 어차피 갈라서는 마당에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깔끔하게 갈라서자 어? 가족끼리 돈 갚고 이러는 거 너무 보기 안 좋아 3억은 그냥 없던 걸로 치자 우리는 이미 가족 아니고 남보다 못한 왼수지간이야 알아? 우리 부모님 돈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갚아 누구 맘대로 없던 거로 쳐? 야, 내가 장인어른한테 그 돈 빌렸다는 증거 있어? 그 3억, 장인어른이 나한테 증여한 거야 난 갚겠다고 한 적 없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여기 차용증도 있는데? 여기 당신이 서명한 거 보이지? 뭐? 내가 차용증을 썼었나? 돈 급한데 뭔 짓을 못했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돈 얻어내려고 간 쓸개까지 다 빼줬겠지 그래놓고 기억도 못하니? 진짜 안심하다 그런 정신머리로 사업을 하니까 다 말아먹지 뭐야? 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앞뒤가 똑같아야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면 쓰나? 인생 그렇게 살지마 이 미친 이중인격자야 여보, 제발 나 돈 없어 한 번만 봐주라, 어? 돈 없으면 감방 가시던지요 굳은 일, 힘든 일은 함께 나누기 싫고 그저 처갓집 돈으로 꿀이나 빨려고 하는 너 같은 기생충은 콩밥 먹으면서 피눈물을 흘려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1년 후 저 김순영씨 맞죠? 누구세요? 맞네, 나 몰라? 당신 전남편이랑 결혼한 여자 나한테 상간녀 수송까지 걸어놓고 벌써 다 까먹었어? 어머, 세상에, 너무 변해서 못 알아봤네 그동안 고생을 엄청 많이 했나봐 왜 이렇게 팍싹 늙었어? 여기서 뭐해요? 보면 몰라? 이 식당에서 서빙 알바하잖아 돈 많은 돌싱이라고 이 인간이 당신 자랑 많이 했는데 웬 서빙 알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뭘요? 당신이 아무짝의 쓸모없는 쓰레기를 나한테 버렸잖아 소송비용에 위자료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빈털터리 그지새끼 하나 나한테 떨어지대? 그래서 그지새끼랑 사니까 좋아요? 박원수, 그 원수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진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똥손에 똥멍청이에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네 진짜 안됐네요 근데 자업자득이지 뭐 그 쓰레기 내가 버린 건 맞지만 멋대로 주워간 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남의 물건 탐하지 마요 아무리 내다버린 쓰레기라도 남의 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 상간녀나 평생 쓰레기 먹여 살리면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 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모두 이긴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은 돈을 가지고 여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 뿐인 동생과 재부가 제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는 두 년놈들 응징하고 받은 돈으로 하고 싶은 건 뭐든 하면서 돌싱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볼 계획입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겠죠?